매일 매일이 잿빛이더라고 배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오르니라는 따뜻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주먹도 하고 잘할 경우 내가 되겠지 우리처럼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저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들어오는데 난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난 잘하겨운 내가 좋겠지 우리처럼 어른이 될 테니 어찌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저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아 힘들어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그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고 있네 1996년 7월 6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었네 stem bisschen F1 F1 F2 F3 F2